여기 카페 어때? 너무 좋지?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갈까? 야 근데 여기서 김포에서 만족한 걸 제일 유명한 거예요. 빨리 먹어봐. 야 뭐야 빨리 와. 나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? 이거? 오케이. 나 계산하고 올게. 여기 야기 너무 예쁘지 않아? 아까 내 말 듣기 잘했지? 한번 구경해봐. 여기 야기 너무 예쁘지 않아? 아까 내 말 듣기 잘했지? 한번 구경해봐. 노을렴